가난하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고등학생 타일러 그에겐 예쁜 여자친구도 있었고 그녀의 취미활동까지 함께하며 둘은 점점 가까워지는데요 하지만 좋지 않은 가정형 편에 어린 여동생까지 챙겨야 하는 듯 보입니다 그날 밤 친구들과 함께 파티장으로 향하는 타일러 무르익은 술자리에 다들 흥겨워하고 있는 그때 앨리슨을 함부로 대하는 남자를 보며 그는 의아해 하는데요 그리고 그곳에서 마주친 홀리 비슷한 상황의 처안둘은 서로 묘한 감정을 느낍니다 한편 감정이 격해진 타일러는 앨리슨에게 화를 내고 마는데요 결국 이별을 하는 둘 파티장을 나서던 타일러는 또다시 홀리와 마주치고 내친김에 누른 광란의 밤을 보내게 됩니다 다음날 그가 깨어난 곳은 의리의리한 저택 아름다운 미모에 재능까지 갖춘 홀리에게 호감을 느끼는 타일러 각자의 속 깊은 이야기도 나누며 점점 가까워지는데요 그렇게 꿈같은 만남을 가진 둘은 아쉬운 작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일러에게 와 있는 앨리슨의 문자 다음날 타일러는 어젯밤의 일탈을 고백하려 하지만 극적으로 화해하며 그 일은 묻어버리게 되죠 타일러의 학교로 전학 온 홀리 그는 찝찝한 마음을 감출 수 없는 듯 보입니다 본격적으로 홀리는 그들에게 접근하고 엘리슨은 그녀에게 호감을 보이는데요 그날 오후 홀리를 불러낸 타일러 그는 자신의 마음을 확실히 이야기하죠 몹시 분노하는 홀리 그녀는 계속 주위를 맴돌며 타일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고민하던 타일러는 길에게 사실을 알려주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친구 부쩍 친해진 앨리슨과 홀리는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홀리는 무언가 음모를 꾸미는 듯 보입니다 법소사 점점 불안해지는 타일러 한편 앨리슨의 친구 리디아 역시 홀리를 의심하기 시작하는데요 홀리가 준 음료를 먹고 발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녀의 짓인 줄 꿈에도 모르는 앨리슨은 오늘도 홀리와 시간을 보내고 그녀의 임신 소식에 놀라게 되죠 결국 폭발하고 마는 타일러 다음날 그는 앨리슨에게 사실을 고백하려 하지만 앨리슨과의 관계도 끝나버립니다 하지만 홀리의 만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요 그녀의 진짜 이름을 알게 된 타일러는 다양한 폭행사건에 연루된 홀리의 기사를 보게 되죠 그날 밤 불길함을 느끼는 앨리슨 누군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 바로 그때 기절한 앨리슨의 사진을 보내는 그녀 깜짝이야 깜짝이야 둘은 탈출을 시도하지만 그들을 쫓아온 홀리 그리고 그녀를 공격하는 앨리슨 의식을 찾은 홀리는 또 다른 남자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새로운 먹잇감을 찾은 그녀의 모습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2017년 공개된 이 영화는 충동적으로 하룻밤을 지낸 여자가 스토커임이 밝혀지며 위험에 빠진 주인공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자신이 원하는 남자를 갖기 위해 주위 사람들을 제거하려는 스토커의 악랄함과 대담한 범죄 행위에 손에 땀을 쥐며 감장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본능을 참지 못한 하룻밤 재미에 많은 대가를 치르게 해준 드라마 스릴러 가질 수 있다면 이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다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